이윤석. 교통사고로 5급 장애 판정 10 철심 파킨 X-ray 공개 . 개그맨 이윤석이 교통사고로 5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. 이윤석은 7일 방송되는 채널의 아빠 본색에서 정형외과를 찾아 팔 상태를 확인한다. 이윤석은 1997년 허리케인 블루로 활동하던 당시 교통사고로 왼쪽 팔을 크게 다쳐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. 겨울에 특히 심해지는 팔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는 아내 김수경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. X-ray 검사 결과 윤석의 왼쪽 팔에는 10cm가 넘는 철심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. . 게다가 사고 후 제대로 재활치료를 하지 못해 손목 관절이 울퉁불퉁하고 좁아진 상태. . 이를 본 의사는 손목 관절염은 이미 70대 수준이다라며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. 이윤석은 사고 후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. 먹고 살려고 그랬다고 심정을 두루한다. . . 이에 MC들은 맨날 허약하다고 한 게 미안하다. 8. 당태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. . . 한편 이윤석은 지난 1993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데뷔 후 섹션 TV 연예통신 해피선데이 느낀 표 공부의 제왕 화성인 바이러스 설전 지린의 식계 강척들 허리케인 블루 등에 출연했다. . . 이윤석은 지난 2008년 한의사 김수경 씨와 결혼해 슬하의 아들을 두고 있다. . . . . . . .